오랜만입니다. 어서 들어오시지요. 장현도령. 서운합니다. 어찌 소식한 자 없으셨소? 아, 홍문관 수찬이 되셨다고요. 예. 자, 긴 얘기는 차차 하고 어서 안으로 드십시다. 그런데 이런 데 말고 다른 곳에서. 이런 데라니? 여기는 내 집입니다. 기루가 집이라니요? 내 벗의 집이니 내 집이는 매한가지지. 내가 뭘 양엄을 알지. 망구절청 양엄. 오랜만에 엽습니다. 자, 드십시오. 난리 끄시라 자는 부족해도 이 존맛은 있습니다. 그래요? 음, 맛있습니다. 연준도우랑 그때 그 우리 광교상관 그 임목에서 만났던 날 기억하시지요? 아니, 옷은 다 찢어지고 다쳐서 절룩이면서 임금님을 구하겠다니. 아니, 그리고선 음식 구경 평생 한 번 못 해본 사람처럼 그, 그 뭐였지? 아, 주먹밥은 또 얼마나 열심히 자시던지. 여기, 여기 다 묻혀가면서 말이요. 본시 충의로운 선비는 그런 고초를 겪는 법이죠. 피난길이나 찾는 누구랑 같겠습니까? 아닙니다. 장연도령 말이 맞아요.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. 장연도령 덕분에 오늘 제가 살아있습니다.